캐릭터 실행해서 작년에 선배들이 한 캐릭터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면 됩니다. 캐릭터를 누른 후에 하나하나씩, 일단은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바꾸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앞에 TV보면 아래 월드, 아래에서 세 번째 월드로 가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치세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여기 나오네. 어떤 사람이 안녕하고 있네. 좀 오래 걸려요. 플레이 누르세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자, 데이터 받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맵을 받고 있어요. 어, 플레이. 광역시 교육청. 맵이 커서 좀 시간이 걸려요. 스토리트를 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맵이 너무 큰가 보다. 월드로 이동하기야 너무 오래 걸리네, 시간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에러가 떴어. 접속에러가 떴어? 어, 또 에러가 떴어요? 네, 멈췄어요. 멈췄어요? 학생들이 하기에 쉽지가 않구나. 이제 월드로 들어가네. 저, 저 아이템 멈췄어요. 멈췄어요? 좀 기다려보자.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끼니까. 가르쳐 먹으면 안 좋아하시죠? 쌤, 한 명씩. 그래도 되겠네요. 아니요, 금방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야, 너무 돼야겠다. 야, 광주광역시 여기 교육청이. 들어가긴 해요. 여기서 그때 계속 줬어요. 한 번 받으면 바로 되니까 기다려보자. 어, 어. 어, 어. 아, 내 공개가 안 돼. 아, 들어가지지가 않네. 어, 어. 광주광역시 이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서 나중에 개인별로 하기로 하고. 저, 저, 접속 에러가 왜 그래요? 통신이 끊겼다. 어, 어. 교육청 안 들어가니까 오종초로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어, 어. 오종초등학교로 들어가세요. 네. 학교로 들어가세요. 네. 학교로 들어가세요. 우리 학교. 맞아요. 그래요? 네. 교육청은 너무 많이 뭘 집어넣었나 보구만. 학교 찾은 친구는 우리 학교 찾아보세요. 행복53 들어가 보세요.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있어요. 어, 그러네. 야, 보여줘. 메타버스 들어가서 우리 교실에 모이세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일단은 정문 위로 올라가서 우리 교실 찾으세요. 어디로 가야지. 교실에 있는. 만쌤 사진 앞에 모여보세요. 만쌤 사진 보인가요? 네. 만쌤 사진 위에 있는 친구들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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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 오종초 들어갔으면 다음에 여기에서 수업을 할 거고, 남은 시간은 자기 아바타 꾸미세요. 오른쪽 위에 문 보입니다. 거기 나가서 방 나가기. 그 다음에 자신의 아바타 꾸미세요. 곰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제페토 잠옷인데. 친구들도 잠옷이네. 본캐인가요? 네, 본캐. 학교 애들은 부캐로 열심히 하게요. 멋졌네. 왜 그렇게 꾸몄어요? 그냥요. 꾸밀 게 없어요. 할 게 없었어요? 네. 제페토는 너무 살아는 게 많아서 학생들이 하기가 힘들구만. 너무 꾸미는 게 사는 게 많아서 교육성으로 하기가 힘들구만. 네. 할 게 전혀 없어? 할 게 없어요. 교육성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게? 만 14세 이상이라서 만 3세 작년에 테스트했는데 일일이 부모 인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는 할아버지 거 해줬어요? 네. 할아버지 계정으로 아이 들어갔어요. 학교로 들어가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제 펜 잘 넣으세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재미있게 해볼까요? 가상현실에서 돈을 모으고 있구만. 네. 아, 그런 거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네. 깔아가지고 뭐 그건 아니고 깔고 나면 주는 것도 있는지.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윗만생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요? 모르던데? 여자애들은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저 이제 안가랑 유치해서. 유치해요? 저희가 하는 거 보면 잼민이 테스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잼민이들이 하는 건가? 네. 나는 1년인가 그런 거야. 그랬어요. 만 3세는 이걸로 교육으로 이용해서. 네. 네.